흑미ters 앞에 송도갈비가 있습니다 옥년공원 입구입니다 원래는 석산 텃밭에wing 위쪽은 산인데 위로 올라가는 절에서 온 주대 촬영지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오신 길이 있습니다 송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 가갈 길이 있어요. 저기 보이는 하얀색 인천이라고 불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이 촬영지에 나왔던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펜스가 쳐져있다고 해요. 조선에서 온 그대, 천도 절벽 시공을 초월한 사랑의 장수 400년 전 찬송이와 도맹진 그 주인공의 운명적 첫 만남 그리고 애절한 이별의 장수입니다. 수정 직절 비명, 영원한 사랑의 정표 영원한 이별을 예감한 그들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애절하게 소망하며 정체를 빛내줍니다. 도맹진의 회상, 도맹진은 400년의 세월이 흐린 지금도 이곳 천도 절벽에서 가슴 아프게 떠나보는 천송이로 비용합니다. 이곳은 여기 문이 있는데 잠겨있습니다. 그리고 전고가 붙여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르막도 있습니다. 펜스 뒤로 절벽이 보입니다. 아래에서 봤던 하얀색의 인천 흑물입니다. 여기 펜스가 쳐져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잠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이 길을 쭉 내려가면 아래 또 도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은 적금 금지라고 휴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곳은 낙석 위안에 있어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곳은 가상 건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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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가상 건물이 있었습니다.